오늘의 목요일입니다. 연습하기 전에 밥 먹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썩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의 목요일을 하는 걸 베이스 하고 진짜 영웅이 싫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해줘요. 아 우리 하려고 했잖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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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g. 아 맞다. 아 맞다. 여긴 매콤함은 근데 이거 먹방 불리는거에요 먹방 불리는거에요 그래서 뭐냐고 먹방 불리는거에요 내가 어쩐게 먹방인데 내일 운동화 신고하려다가 근데 이거 하이 오는거 아니야? 어 맞는데 하이 그런거 중요한거 아니고 바닥이 미끄럽네 안 미끄럽네 이거여가지고 먹고 싶고 오늘 한번 해봤더니 운동화 보다는 괜찮은거 같게 오늘 레포트 시작 레포트 아니고 중앙호사 맞지? 그럼 지금 해야될게 인강도 해야되잖아 인강 듣는거 인강시험 치는거 중앙호사 레포트 인강시험도 있어? 중앙호사라고 왔던데? 인강 과제도 있어 인강 레포트도 있어 근데 10일에 며칠까지 어차피 해야되잖아 아 얇아다 무슨 우리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디케이랑 함께하는 트론트 배틀 날이구요 제 춤 잘 추고 수영이도 춤 잘 춰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화이팅 오늘은 배틀 행사가 있는 날이고 인천까지 가서 자라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제가 연습신발을 부산에 두고 왔다가 택배가 오늘 안에 안올거 같은거에요 베테날까지 안올거 같은거에요 그래서 되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들렸더니 와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챙겨서 신발 챙기고 베테레상 챙겨서 베테레상 가면 될거 같아요 착하게 살게요 진짜 착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해논아 고맙어요 해논아 고맙다 해논아 고맙다 해논아 고맙다 해논아 고맙다 해논아 고맙다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고 많이 보러 갈대 우리 경치가 참 예쁘다 기가 막혀요 철덕이야 지금 우리 화이팅 제네가 제네에서 제네를 맡고 있는 우리 제네를 맡고 있는 우리 너가 제네 내가 내가 제네 웃음 마치다 마치 다 마치다 난 내게 나는 내게 !!!! 로즈 쥬upp ll 윤희 윤희 ㅎ ㅎ ㅁ ㅎ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분위기와 화요기 창 부리기 안에서 진홍 오 5! 5! 3! 1! 1! 승리팀은? 3! 브라우저 팀 우승팀에게는 80만원 상급 그리고 우승팀에게는 60만원의 상급이 수령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승팀 끝을 마치고 아이고 강아지 안녕 아이고 언니한테 강아지 안사나? 네 오 너무 예뻐 진짜? 네 너무 예뻐 대박 왜 움직여 택배 치킨 쟤 드라마 아 진짜 택배 조금 힘든데, 아 기운 좋다. 아 진짜 행복해요. 맨날 붙어있는 수정이랑 같이 나가서 상탐거라서 더 뜻깊고 되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